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드도돌아오 마이드로프트 경찰과 도둑 오늘은 체인소맨 특집으로 감옥에 갇힌 도둑들은 악마의 능력을 받은 체인소맨 파워 능력을 가진 미용 파워의 힘을 가진 요루루를 피해서 20분 동안 이 감옥을 탈출한 다음에 여기 네더럭 안에 있는 상자 안에 아키의 능력인 콩이 있는데요 콩하면 여우가 나오는 콩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능력을 얻어서 경찰들을 혼내켜주면 도둑의 승리 경찰들은 20분 동안 우리가 이 감옥에 못 나오도록 하면은 경찰들의 승리 시작 오 예오 나가 여기 감옥이야 아야 안돼 체인소맨님 제발 요기만큼은 뺏지 말아주세요 경찰관님 맞아요 맞아요 제발요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한 명에게 기회를 주지 바로 내게 흙을 다섯 개를 가져오면 자유를 주도록 하겠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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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다섯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따라와 야호 멍청이들아 난 먼저 간다 이 멍청이들아 야호 너 이제부터 자유다 너한테 가라 야호 너 죽인다고 했다 아이씨 아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어 빨리 흙을 파서 올라가자고 게다 아 가자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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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내가 내가 가자 가 도망쳐 야 큰일 났어! 경찰들이 붙었어! 여러분은 도망가지 않으시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비 아니야 저거? 그러지 마세요. 안녕! 빨리 팩해놓고 가자. 뭐가? 어딜 가? 아 죄송해요. 말같이 나는 소리 나고 있어. 혼나고 싶어? 죄송해요. 그 망식으로 때리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야 왜 이렇게 세? 다 일로 와봐. 네? 다 일로 와봐. 네네네. 체인 서메씨.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진짜 한 놈은 3분 동안 안 잡아주지. 아 네 자유를 주시는 거군요. 감옥에서. 이거맨 멤버 중에 가장 잘생긴 멤버는 누구지? 어.. 정답이 안나 봐. 아 진짜 당신은 아닌 듯. 아 변신 풀렸다. 야야야야야 변신 풀렸어. 다 일삐rie 지키와 Credit. 우윽. 우윽. 아 쟤 잡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응. 한 번만 봐주겠 profund지. 저 녀석은 뭐냐. 내려오지마! 내려와. 내려와라. 저의 흙 없다. 내려와. nunca 봐도 흙 없는데 올라갔네. 때려 때려! 으으으! 명 quasi.. 제복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분만 봐주시겠지? 저 녀석은 뭘요? 내려지마! 내려와라! 제 흙 없다. 누가봐도 흙 없는데 올라갔네. 잠깐만! 내려가잖아! 한 자동이 안 보인다고 댕댕아 우릴 꼭 구출해 줘! 나 이미 철 입고 있는데? 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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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왼지마! 아 지금 철갑옷을 입고 있다고 하네요. 댕댕이가 어? 나는 댕댕이를 미쳐라 으아악! 도망! 아악! 정신만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통으로 올 수 있어 안녕? 댕댕이! 야비한 녀석! 이건 뭐야 좋아요 여민아! 어 야 꼭 버튼을 뿌려도 쉬워 블럭이 한 개가 부족해 어떡해 야 이 바보야 많이 캐갔어야지 야 옵시디언 키우고 내가 갈게 어딘가? 그럼 내가 먼저 나가서 꼭 가져올게 하늘에 누가 있어! 나 한국에서 몰래 하는 중 뭐? 몰래 옵시디언 파는 중 60초 정도만 캐면 될 듯 아 뭐라는데요? 뭘 하고 계신거에요? 아 저 옵시디언 이거 파고 있어요 아 진짜요? 건들지 마요 지금 열심히 파고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열심히 하셔야죠 아 아 왜 그러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아 너무 아파 아 뭐 하는거야? 옵시디언 파는 거 불가능이야 아 너무 오래 걸려 천천히 올라와 나 혼자 나가 있을 테니까 그래 어 거기 위에 누가 있는 거 같다 괜찮아 어? 뭐야 뭐야 어우 놀래라 캠야 준비됐어? 열었어 열었어 리아 나오라고 어? 문 열었으니까 나와 아 내가 캔게 있는데 내 손으로 직접 나갈 거야 헿 파다 이 장 핑크머리가 나한테 붙었어 어? 루야야 내가 멋진 무기 만들어서 복수해줄게 깨! 안 돼! 얘가 엄청 세! 나무가 없다. 큰일 났다. 모르고 나무를 버튼으로 다 만들어버려가지고. 나 이 멍청아! 이 녀석 멍청이! 괜찮은 거 맞아? 내가 시간 끌고 있어, 얘들아! 알았어, 우리가 빨리 활약하도록 할게요. 깨! 강렬야,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지금 그거 캘라고! 캘라고? 규심이가? 준비하러 가고 있어. 어, 나 광산 발견. 이런 행운이? 뭐랄아? 아니, 철개 세 개 발견! 다이안 찾아! 야매라! 이제 크으! 개부려 그냥! 조급할 필요 없어, 리아야. 거기서 감옥에서 시간을 벌고 있어. 우리가 해낼 테니까. 내가 체이스 맥 가뒀어! 멍청한 녀석이든! 어, 엔터 진짜 쓴다! 멀리 멀리 도망쳐! 철을 꽤 발견했다, 얘들아. 철 가봄, 철검 우리 세 명 들어가지고 한 명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냐, 아냐, 도전하지 마. 아, 진짜 그 정도로 강하다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내가 있잖아. 내가 아직 바깥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하라고. 역시 여민이야. 너만 믿고 있을게. 내가 금방 올라가서 철검을 삭삭삭 주고, 제일 만만한 요루로부터 찍고 무기 뺏자. 내가 지하라서 녀석들도 나를 손쉽게 찾진 못할 거임. 내가 일단 검을 하나씩 만들게. 제일 만만한 요루로부터 죽이는 거야? 아니, 제 인서 맨이 관전모드로 내 옆으로 왔어. 어떡해? 널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아, 방금 나왔는데 감옥에서, 이씨. 아니, 제 인서 맨이 스키링 관전모드야? 큰일 났어. 저 녀석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너만 죽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얘들아, 내가 철칼 만들고 고깨기도 두 개 만들었어. 이 정도면 충분할 거 같거든? 내가 올라갈게. 야, 여기 파워가 두 마리나 있어. 아니, 파워 두 명이 계속 나 쫓아다닌다고. 아니, 시간은 많아. 전체 쫓아다니고 있어. 아니, 시간은 많아. 좀만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어, 저 관전모드로 바꿨어. 또 왔어. 이 녀석이 영원히 또 왔어. 여기, 여기. 감옥 옆에. 조심해, 상대가 눈치챈 거 같아. 등대를 쫓다가, 이 근처에서 소리가 났는데? 땅 밑에서. 여기? 여기 근처야? 여기 근처야? 여기 근처야? 얘들아, 울치라. 얘들아, 나 들켰어. 나는, 본인은 티가 고프다. 본인은 티가 고프다. 본인은 티가 고프다. 언제 하자? 아니요? 가복 앞으로 와. 제발, 빨리 가야, 가복 앞으로 와. 그냥 가복 앞으로. 오오오오오오오우오오오오오오오. 가복에, 어디 있는데가 없네? 본인은или sometime 대신을 Awesomeiss. 나는іт. 어디 갔지? Monass, 이미 들어야. 내부에서 trades을 aware. forgiveness, instead of الض Baltimore. 형 niin, IT가 발 dell 어이, 이번엔 이 hurt everybody ilo. 가복 아니야. 어궁 아니야. 예요. 요즘에 가서ื op liter. 고발 방의 Barbara iets 아칫 acabit. 여러분 1 that 그럼 balancing, 완전 쫓기는 줄리아 내가 철검을 구해놨거든? 철검? 그걸 어따어? 그걸로 걔네들 죽일 수 있을 거 같아? 한 명은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세 명이서? 못 죽여! 이 정도라고? 우리 두 방이면 죽어! 얘네들이 내 템을 먹지 않았어 죽었는데 가물에다가 버튼 몇 개 불어넣고 싶은데? 우리 나갈 때가 됐다고 일단 칼은 있는 거지? 우리 모여서 한 번 싸워보도록 해요 철검씨 하나 줄게요 한 명만 낚이면 될 거 같아요 우르르 혼자 있어 지금 우리 만나면 돼 너 어디야? 나 여기 지금 감옥 앞 감옥에 아무도 없거든? 나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나 지금 빨리 얘들아 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 나한테 어그로가 다 끌렸어 그냥 죽여! 다! 그냥 거 없애버려! 나 싹 올라올 블럭이 없나봐 최인소민이 너한테 무서운 속도로 가는 중 들어갔자! 야 이거 물 붓는 거 좋은데? 어디야 나 칼 줄게 그냥 그래? 도와줘 얘들아 이런 녀석들이 나를 마구마구 패워 죽여! 제 거시고 이 녀석들이 소리가 틀릴 때 됐는땐 말이야 이 녀석들의 소리가 틀릴 때 됐는땐 말이야 이 녀석들의 소리가 틀릴 때 됐는데 말이야 이 녀석들의 소리가 틀릴 때 됐는단 말이야 저 이제 소리가 틀림 때 됐는데 말이야 저 그 소리도 내 안 partir 제 소리가 나가라 나와 나와 어? 나와 나와 으악 왜 죽여요? 오래 살려 죽다면서 왜 죽여 오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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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민아 올라가! 올라가 여민아!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얘들아 나 안녕? 어딜 도망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미안해 나 벽돌 좀 몇 개 던져줘 안돼 여민아 계속 부실게 나 벽돌 몇 개만 던져줘 미안하지만 그건 안돼 그거밖에 없어? 지프 쓰지 말라고 이 빙거벌이야 야! 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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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꽃게기를 시비시로 여민아 여민아 야 나 흥이 없어도 못 올라가 야 아이고 나도 모르게 조약조 64개를 떨어뜨려 버렸네 야 안돼 이제 시간이 없어 못해 야 너 일로 와봐 야 니 악마 사냥꾼이야? 아니야? 넌 뭐야 뒤에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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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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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올라와 아하 아하 너 뭐야 어딜 올라와 야 얘네들 죽지 않아 아하 진짜 악마야 악마 이리와 나 죽여버렸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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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Participle 야 얘가 죽지 않아 야 나 야 살려줘 나 목게 자 야 왜 이렇게 세Ag 체인소맨은 악마는 너무 강했다 밸런스가 맞지 않았구만 졌다 왜 이렇게 쎄 이거? 부시지도 못하겠어 자 원래는 저 유리구슬 안에서 폭스 심장을 먹어서 원래 경찰들을 이렇게 여우의 밥으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아이 구할 수가 없었네 너무 힘들었다 늑대야 괜찮아? 아파요 변신이 풀려버렸어 아 아 아 달달달달달달달 자 이번에 너네 감사한 호두 최인소맨 편은 밸런스가 안 맞았지만 저도 재밌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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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